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일일 상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최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했음에도 조사 범위의 공무원의 가족이나 산하 공기업이 제외돼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광주시 공무원 전체와 산하 공기업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광주 전역으로 넓히는 한편 건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